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망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전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낙위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만 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마른 개울의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오. 그러자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루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갑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맬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 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집하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풍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절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려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와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묻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묻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오. 사무엘은 길갈성소의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부하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무엘상 16장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세를 지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오.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세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세가 산말을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세가 자기 아들 일곱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세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세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재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세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세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 정신이 들었다. 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이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단밈의 지인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의 지인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사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아시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여섯 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노트 오천 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의 육백 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아시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처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처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헤에 있는 에브라스 사람 이세의 아들이다. 이세에게는 모두 아들이 여덟 명이 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세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세의 큰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아비오, 둘째가 아비나다비오,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은 여덟 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아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이때에 이세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열 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열 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노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세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의 이름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의 함성을 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녀를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아시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앞에서 달아났다. 적이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한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되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것입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싸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싸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싸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싸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긁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싸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한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싸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싸울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싸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싸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가에서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적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일을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마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지인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오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황공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2세의 아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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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